안녕하세요. 저는 수잔입니다. 한국에서 10개월 정도는 한국에서 10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팔리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공부하고, 한국 유니버시티에 공부하고, 한국 유니버시티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TV 프로그램은 이런 일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같이 일회는 한국에서 일본에 공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애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일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회가 있었어요. 만약 여기에 아프는 아프는.. 그런데 이 스토리와 같이 다음 시간에 와야 하는데, 이거 일어나지게 생각하는 정도가 되나? 이 프로그램에 온다면, 어떻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에,這까지는 장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사무처럼에 actively 시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개의 부분도 그 시간에 이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이 이것도, 다이어트에 대해, 더욱 이야기하느라 아주 좋죠. 저는 지전로 오시는 uniforms, 수장을 데리고, 저는 다이어트에서 유일한을 미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트레이움은 많은 것을 알아봐었네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냥 사람들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요ни에는 오늘의 모든 분들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분들 소개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모든 분들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부 많은 사람들이 대략에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를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후, 저는 이런 대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던 전달 만에 제가 놀렸던 한국에서 그때 respond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많이 Funnel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국에서 교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엄마가 이 동반기에서 유노버스 위에서. 이렇게 때가, 이번에는 대신에 오신 걸 같이 기름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local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대신 전국에서같은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외신에 많은 고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관광장에 이국에서 수준을 합니다. 그래서 그 snacks에 오신 것은 또한. 그래서 한국에서 만난 방식으로 가야죠. 또한 그 방식에 오신 것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많이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3몰로도 다 있으면 일어나거지 못해서 three시간여간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국에서 일어나서 일어난 일어나고 그 후에 지금 일어나게 되는 일어난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한 일어난 일어난 일어나게 된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의 마무리 피곤해 들어간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때는 일어난 일어나는 시간에 학원은 되어 있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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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럼 또 일어나게 seaweed에 그러기 시작할 정도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의 장소를, 장소할 수 있는, 장소할 수 있는, 이것은,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다니는兩個rece장 삼삼대ale 이his은 삼삼대 tale 3 31시즌이 Мар쥔 삼겹살ices 한 palavras 비 independence 카 Bennete 고 palavra 이 상태에서 이번 버encia는 시기하고 저희는 아직 만족심도 자기에게 물을 받았죠 그리고 그 지우는 그렇게 화요일 불안해 또 다른 시즌에서 수업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nadкол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ountains에까지 MB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들 한국에서는 몇 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음에는 굉장히 적응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또 다른 방법은 조금 더 많았으니, 저는 뱀뱀뱀뱀고, 그리고 물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어납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그래서 물을 먹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물을 먹으면, 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는 어떤 상태 бат하게? 다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다른데요? 내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상황이 될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삽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전한 것 같다고 하죠 이게 뭔가 다른 것 같죠 이런 것일까 나는, 아랫동안이 좀 다른 것일까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 아홉이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네발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일까 한참을 생각하는 것일까 1분간 동안, 이런 게 좋은 것일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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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에너지의 에너지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그렇게 하면, 90 degree 정도가 높은 차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고생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질문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은 목소리가 되는 거 같아요 아니면, 그것이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지? 저도 내 맘에만 생각해요 나도 이런 상황에 lumière issuesiale 하지만 그게 많이 안나와요 정말 제가 말들을 fazer 마음을 갖고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다른 상황은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또 이렇게 말이죠. 다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구에게 이해가 되고, 왜요? 생각하지만, 그는 이 Nepali 계좌에서 이해가 되고 또 이 모든 Nepali의 말씀을 하거나 이 상황은 유통한 상황으로 넘어간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면는 먼저 동영상에서驰시키는 것 좀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일에 운었기 바랍니다 어디서 주면 Anime가 안 되는 것일을 받아라 누굴도 뭐 안 하는 것도 있는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넷팔afa는 부채지ometer이기 때문에 고민을 받은 김에이 나서는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몇 보기 한 번에 내일을 개발하면 이 시각에서 불편 드릴Cloud 한 meta bell 그렇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사태 Allies 물론 우리의 인내수이 특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도roll 은혜이 있고 셋이부터 Ghoutam goodda에서 부따들의 사례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 인식이 그 인식이 필요한 것 같이라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러 가야하는 것 우리도 가야 하는 cause for business 예 Pok!! 부 먹은 그냥 앞봤는데 kileden 연istes 맛있는 거 Rei 그리고 5년 후 만들 수 없는데 그긴한 Bouffam이 우리의염에 다시った 우리도 reci해наруж Dan 그런채의 일종에서 그렇게 알고 계신들인지 한번 입 Schools 나zu GillMusic 여러분은 이런 티셔츠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틀이티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싶어서 저는 또 다른 문화가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또 다른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또 다른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맞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멀리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역의 주인공을 합니다. 저는 사실, 나는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전화시키고, 저는 좀 더 많이 다녀오고, 저는 그리고, 나를 다시 한결을 한결을 한결하고, 만약에, 제 가족이 이루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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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다시 말하고 싶어.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요. 이제 그 인내치이탭이라고 하긴 하네요. 우리는 구경하여, 질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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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교하여. 이제 그 인내치이탭이라고 하네요. 오늘, 어떤 상황이라도? 그 때, 제가 좀 더 생각하기는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어요. 4-5년 전에는 탭을 받고 있고, 기원에서 다녔기 때문에, 지수에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더욱몰덕적을 지켜봐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한국의 흡역은 격리도, 한국의 흡역은 격리도, 우리는 격리도 격리도, 우리는 격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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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도, 그래도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이 형식은 격리도,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유지한 상황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랩스트라인이 아닌 한국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수제에 있는 수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अ시킬 수 없이, 이제 멈추기는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른 곳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 곳은 매우 좋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상황을 생각합니다. 에는 네팔인의 커뮤니티에 있는 곳은, 이곳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 곳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그 남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국은 실리콘, 모든 한국은 한국은, 모든 한국에 있고요 그런지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그 사람의 생각에 생각하는 이유는, 그 자신을 모아야 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의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나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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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1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를 보니 게다가 또 어렵습니다. 내가 있어서 영상이 몇 개가 있다면? 모든 것들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Openly거든, 모든 것들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사람에 있는 것처럼 그 상자의 동영상에서는 당신이 발표하지 않는 선. 모든 것들은 한국에서 관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발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그는 당신의 이름을 사랑했고, 그것도 많이 받았고, 그는 그의 마음을 받았고, 그의 마음을 받았고, 그것도 많이 받았고, 그는 이것을 받았고, 나는 또한 이 부분을 받았고, 저는 너희는 전혀 있었지만 저는 이 교수님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룬에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금만 더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한 번씩 한 번씩 발견했습니다. 영어는 한국어 문화에서 수업을 받았고 실제 한국어 문화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니버시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ouvent 작업 происходит supported. 그게 어떤 솜구점에 나 몇 개 Government은 좋은 works에 많을 수 있을, 몇 개가 이럴 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개가 노력하고 것일 수 있을지 합니다. 몇 개가 노력하는 потери가аниз 또 한 번에 노력하기 전. 몇 개의 과정에서 한 번에 노력하는 시, 몇 개가 나가서 나를 노력하는 시, 몇 개가 생기기 때문에, 5.6개월에 협조한ати 제가 또는 또 계속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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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tod Steuer질 수 없이 될 수 있을 수 없는 일상 아니다가 뭐 입고 있는지 어느 것인지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좋고 남편이 많은 사람에게 더 강조하였고 어떠신하는 게 감이 있다는 걸 나는 우리는 일상적이고 이른 상황이 아무리 비교해보게 됩네요 나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한 번의 성실에서 나는 사실 그 상황에서 성장할수회 혹시 depression을 했을 때 당신의 범아를 살펴본 binge 우리의 상황이 Grey가 덕분에 그런데, 수업에만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그리고, 나는, 전쟁이 있는 거, 하지만, 나는, 나는, 내가 대답을 한 번으로 해, 내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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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그에게 pointless 답답니다. 엄마는 일반인의 일상입니다. 이가 한 번씩 반면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수는 어느 정도? 생각이 час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점점 누군가로서 라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특이하게 됨, 그래도 또 한 번에 가지게 생각해 우리는 비스마키기에서 20 assessments 그래서 3년 뒤에 다 같이min을 해야지, 그래서 2년 뒤에 다 같이, 제가 수상하기로 한강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 Gleichि어는, 삶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빠지는지? 제가 두 번째 시간을 받는 시간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동안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대안에 관한의 동생이anie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1몰만씩 일하는 것만큼은 공부하게 생각합니다. 일한많은 그 다음 생각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 물어볼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말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제가 유니와 유니버시티 어릴 때가 새로운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에요 제가 강한 방문을 뗀 수 있는ất제 은하에 오늘의 정략을 끼쳤지만 nonex0.2%의 점를 수 없이 이제 마지막 semester에 가진 수 함께 그런데 이번는 일은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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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그리워두고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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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을 수행 스스로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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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렇게 10,4Ч buraya où big student Cambium 할 때는 3RAS에 ingtable 또 3R好像 lake me How we will pass That is what I will imagine 예의 this 한정은 Lately Yo musCA, 이 3RAS에 ingela 300,000 !! 이것은 practice 여러 만에 cascões 다른 Pasteur도 banyak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아리 활동에 extra curricula state 매 время 너무 심해존 그러니까 3,000,000,000 세 번에 3,000,000,000 세 번에 3,000,000,000 세 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네팔지에 그들은 이렇게 트랜젤에서 미국에서 학생과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을 이런 일정대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는지 한국 영화 한국어 회사의 유일한 유튜브 인터넷 방송국가 한국어 회사의 유일한播 롯데타 mam토시아를 지원한다면 라디오의 인연시애에서 우리 있는It was already on air 그리고 둘 다 이 시간에 Deaf 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고 leri 재생렬을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이 한국이고 영업공원을 말했다 이 람이퍼 프로그램을 제공하 15시 그래서 우리 엽세로 전해보셔도 그러나 이 동안은 What day thought 다른 나무는 어떻게 말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람이퍼를 할 수 inclusivel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도 그녀던가 제가 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수지 Ratawais이 지난번에 조금 더 시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도 말하자, 아무도 내가 말했던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 다른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는 무지는 가진 영화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특히 저는 TV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공부한다면, 저는 MC를 할 수 있습니다. MC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그는 많은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어나서, 두 가지 시간에, 두 가지 시간에, 이제 이 시간을 주기 위해 이 시간을 주기 위해 이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건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주기 위해 뭐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첫번째 결정을 하고 잘 안되고 우리가 그 부분에 한국의 level을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한국어 수술을 통해서 몇몇에 공부할 수 있는 건가 2번 정도는 모두 만드는 과정 저는 뭐라고 하죠 그게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서 잡고 싶지 않으면 좋겠지 그래서 저는, 그게 한국에서 듣는 거짓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서 제 생각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은 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사실은 아시스에, 저는 처음에, 저는 유튜브에서, 그리고 비율이 분들이 ĐReg Ela고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데 들어서ME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알게 것은 영역도 많고 하나가 아직 조절하고 그것을 입원해 주는ateur 그러나 나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다 나는 영역도 이 영역도 XRM 저는 많은 영역을 통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부 많은 영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행동기 때문에 하지만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의 참가도 없는 일을 하며, 계속 이어져서, 이 프로그램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디오류리에서,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네빨 ком이 아니라 referred to as if I remember. 에 대해서 제가 학습을 하고 있다면서요, 정말 고등학생님께요 네빨의 전쟁을 했을 때 수상이라든가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뭐지? 이것은 너무 아름다워ster이기 때 언제쯤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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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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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많은 분들이 이사ταν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잊지길 바랍니다. 수정은 좀 이사하면 가볍고 피해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네이버에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ANGERён을 기획적으로 유지할 수 없지만 그 세상의 서비스와 아이들만이 굉장히 많이 다듬는데 나라에는 관계가 되어야 disability, 그리고 이사전에는 First으로 많이 받아서, einzige 생각은 별세에 얼마 직장이죠 그래서 이틀과burger 쪽에서도 여러분의하게 뭐든 내가 일부러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First of all Gulf 때문에 4pK만으로 우리 boys 와중에, 나를 이렇게 생길 수 있을 때 이대로 여지 또는 네퍼센트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많이 période, 자유를 다녀온 데스크에서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도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자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몇 가지 Poins view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를 다녀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생활이 있었습니다. 같은 단순한과 같은 부대를 던져나고, 앞으로도 이리와 사唱은 저희가 최고가 되었고, 저희도 있긴 한데, 많은 생각을 계속해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도 부끄러워지지 않는 각종의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 아무도 안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 저희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일을 하는지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삶에 누군가에 crist화할 때, 그런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organisational이 weary이 우리는 우리는 그 안에 수사에서 수사하고 같은 것이 수작vol을 합니다. 역시 한국에서는 스토오이도 조금 더 많은데 저한테서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도 정해진다. 아무도 많이 워낙에거려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아무도는 나뉘에 훌륭한 시간에 소지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통적인 미끄랄접에 너희가lished 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업체들은 어떤 수 Dart Aww, 우리는 모두에게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이 publishing은 무조건의 무엇인가요? 우리의 Canal Iso 여러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수ESS도 ma. 내 수컹 get successful, 내 수컹 get success. 내가 수컹도 이런 수컹도 만들지 마. 내 수컹도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 toothbrush. 누군가서 유지해석을 만들 수 있는지이라도 their achieves, their 수컹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컹도은 이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영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업로드의 일을 생각해 주죠. 이제 amounts tb. 그래서 그 때 이 시간은 일찍 공간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example.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찍 공간에 있는 거예요. 10년을 놓고 10년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할 때 그 때 아이들에게는 24년을 전해 주 вас, 6년을 받은 후, 6년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6년이 10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후 10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서는 출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 뭐 하니깐? 우리에게는 이 Nepali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배달에 오고, 우리가 프레이드에서 오고, 우리의 배달에 오고, 우리의 배달에 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달에 오고, 또 한국에서 오고, 또 한국에서 오고, 우리의 배달에 오고, 우리는 그의 조송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는 그의 조송을 받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안한 인사 Anytime. 다닷가 이 상황도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에요! 카스톡에 이 상황도 이렇게 전해온는 게 있습니다. 모른즈들와 두부는 이렇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사례를 및 많은 상황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담당하는 수는 많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맞는다는 거ließen, 정말 관계 속도 하지 않으면. 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밖으로 나타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example 저는 한국으로 처음 fosse 한국에서 일고ナ компьютер에 있었고, 나는 한국의 모든 한국인 국가의 수업에서 일어난 곳곳에 들었고, 나는 어른에서 일어나고, 수준 바로 교수는 일을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묻는 자체로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연합이 많이 criticism 라는 맘에 대한 결염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의 문제를 묻고 이런 문제를 묻고 이런 문제를 묻고 문제를 묻고 이런 문제를 묻고 또는 문제를 묻고 그런 상황을ised 왜 이렇게 하고싶은가? 하지만 하지만 고마운을 생각하 zasad은ileri 멀쩡하고 나뻘을 생각하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신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의아들은요 그게 아니기에 너무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고 생각하 FDA에 의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는 사실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켜서, 그리고, 우리의 시켜서, 우리가 지금 사방을 하는 것에,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런 것에, 이런 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에, 이런 그런 스타일이, 이런 상황이,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또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mathematics과 저의적인 성장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저의적인 성장에 대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있는 기회가 보여서 그 좀 더 이상 인상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우리의 티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는 우리의 사회에서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회에서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넷플라에서 시각에 있는데요. entered 내 ponto자로, 얘는 거기가 인자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우리는, 우리, 이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우린, 스와 즐거움을, 우리, 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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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engulf현같은 곳을도 하는지 무섭한 이기상에 대해 물론 직원들이니깐 és이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류의 교육을 의미하게 되었고 나는 그도 사람은 그래서 어떤 교육을 만들고 내가 지키는게 좋아서 나는 어떤 교육과 다른 교육s 나는 그 교육 Breaking the school 나는 어떤 교육들을 더해서 딱히 생각하고 나는 어떤 교육을 suggests 어떤 교육을 고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텔러에서 이 부분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은, 그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것과 그의 인사랄 여러가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것과해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yards, 그것도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계속 faire. 아무도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또한 적은 방법인데요. 두개의 방법에 대해서. 이것과 두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이것들이 정리중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이것은 그것과 그것이 제작에 뒤다 때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이 3입니다. 우리는 바로 대구에 대한 질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3음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3입니다. 1, 2, 3, 2, 3, 3, 4. 이곳에서 절차가 다른 곳에서 전혀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정말 행복한 곳에 집중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곳에서 잘 모르겠네요. 이곳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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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가지 도움이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어떤 곳에서, 문화가 된 곳에서, 이곳에서, 또, 몇가지 일을 하는 곳에서, 이곳에서, 저를 즐겨서, 지금, 이곳에서, 감사합니다.